KG케미칼 아마 물리심물들 많을건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요소수의 대장주 하면요. KG케미칼과 롯데정립화하기에요. 사실상 또 다른 스모캡 종목도 있지만 KG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예상하기 쉽게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처음에 요소수 얘기가 다시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 때에요. 요 때 이미 오르기 전에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전날에 이 얘기 오전부터 떠들다가 갑자기 다음날에서야 보통 그날 바로 터지거든요. 이게 주가가. 근데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고 이전에도 우리 요소수 대란 해가지고 잠시 겪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다 하면은 이번에도 요소수 얘기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을거에요. 요럴 때처럼. 그렇게 심하게 막 엄청 오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경계심이 너무 느슨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떨어지고 다시 원래 자료 회기. 그런데 우리가 웃긴게 뭐냐면요. 현재 요 차트를 보실 때 62선 이렇게 있죠. 지금 차트 여기에서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적기에요. 손절가도 정말 짧은 구간이고 여기서 제대로 물량 실어서 저가에 매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KG케미칼로 돈 벌기 정말 힘들 수 있다. 지금이 적기에요 진짜. 자 61선 정확히 얼마냐면요. 6,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850원이 뚫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절하면 안돼요. 특히 연기금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는거 보니까 아마 크기는 안가더라도 뭔가 리스크는 있지만은 올라가긴 올라갈거다. 정부에서도 지금 요소수 한번 더 터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특히 금투애들이 손절도 안하고 계속 여기에서 떨어져도 계속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투애들은 조금이라도 위험한 구간에는 절대 안들어가요. 이거 팩트에요 진짜. 근데 얘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새롭도 들어왔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여기를 딛고 올라가면은 지금 7,000원에서 9,000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30% 가까이 수익이에요 지금. 근데 9,000원은 그냥 1차 목표가고 저는 만원도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40% 가까이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손절 끼키봐야 마이너스 5% 내외에요. 여러분들 손절 5% 할래요? 3,40% 먹을래요? 뭐 선택할래요? 당연히 먹으러 가야 돼요. 이거 감안하고서도. 여러분들은요 항상 손절 마이너스 2,30% 구간에 들어가시고 먹을 때는 5에서 10%에 먹어요. 이런게 대부분이란 얘기에요.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결국 적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을 살짝 바꿔야 돼요. 계속 잃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얘들 나름 괜찮은 탄탄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돈도 정말 잘 벌어요. 영업이익을 진짜 시가충액만큼 벌어서 언제 오를지도 마마 부각을 받아서 기관들도 같이 뛰어들어가면은 얘는 2만원도 갈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얘들이 정말 매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저는 왜 케이지 케미칼이 아직도 안 올라갔냐. 옛날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중간에 감자하고 증자하고 들은 요소가 있었지만은 바닷가 그대로 다지고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하네. 시간만 지나면은 3만원, 4만원도 갈 수 있는 녀석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싫어요. 빨리 수익 실현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뭐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가방을 사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5% 구간 얼마에요? 6,850원 딱 여기만 뚫리면 손절하시고 9,000원까지 들고 계셔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가격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시간 지나면 까먹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글로 적어놨고 휴대폰에서 볼 수 있도록 파일로 정리해놨어요. 까먹으실까봐. 그래서 이 파일에 제가 뭐뭐 적어놨냐면은 손절가, 또 우리 목표가, 또 추감해서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어떤 패턴이 봤을 때 어떻게 해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 60대 어르신이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수익 많이 보실 거예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위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제가 보내드리던 거 아주 맞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딱 간단히 KG케미칼 5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KG케미칼 대응 전략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요청해주시고 대신 구독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진짜.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돈을 잃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잃으실 수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 귀교로서 들으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대로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텔레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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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